군산 언제도, 최루탄 정권도, 필쓰레기 정권 다 겪어봤지만 나 살다 살다 나라 민족 쌍파라 처먹는, 나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국민이 세운 나라, 싸워서 지킨 민주화, 평화, 통일, 반전반핵, 쌍파라 처먹은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, 미국, 일본의 간촉새끼냐 젊은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, 이 새끼 끌어내, 이 새끼 일본 놈들은 강제 넣어놈고,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고, 나라 중심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다국이, 일본에 가서 다까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 놈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도심의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